토마호크 스테이크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은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준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커요 꼭 망치같지 않아요? 망치? 뼈도 굉장히 단단해요 토마호크 스테이크 토마호크 스테이크 두덩이로 요리를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우가 우가 먼저 토마호크 스테이크에 올리브오일을 발라줍니다 토마호크 다음은 시즈닝가루 고운 소금 완성! 이제 고기를 부어볼 시간 일단 튀기듯이 구울거에요 기름이 좀 많아서 무섭네요 고기를 올려볼게요 고기를 올려줍니다 뜨거워 맛있게 익어줘요 고기를 올려주세요 레스팅된 고기를 다시 올려줍니다 짜잔! 짜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일단 한입 뜯어볼게요 짜잔 쌈장 소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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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만들어볼까요 inho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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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잇 짜잇 짜잔 짜자... 으음 초장이랑 땅콩소스 1대1 비율 칼쏘타다 소스 말라졌어요 칼쏘타다 버섯 으음 오세는 한번 썰어서 바베큐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고기가 크니까 대박입니다 색깔봐요 미쳤어 빛깔 보세요 미쳤어 바베큐소스 이 부분이 굉장히 팅글팅글해요 맛이 여기는 굉장히 담백하고 이쪽은 팅글팅글 최고야 불닭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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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고 잘라봅니다 이거 좋아 15분 김밥 신부절 오 유리 든 든 이 든 든 든 털든 든 든 음 이제는 뼈 사이를 좀 갈라볼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갈라야되는거야? 분리가 됐어요 이 뼈는 아무래도 두껍기 때문에 여기는 토치로 구워서 먹어볼게요 노릇노릇 익었어요 고기는 뜯어야 맛이지 불맛 죽음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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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와 오늘 이렇게 토마워크 스테이크를 먹어봤는데요 이 한덩이는 부모님이랑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덩이가 진짜 이렇게 커서 크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우가우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